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은총씨가 일본에 다녀오셨는데 제가 일본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오늘 다루는 이펙터들이 좀 빡센 이펙터들이 많아요. 앞서서 다뤄본 제품들도 그렇고 뒤에 나올 이펙터들이 저랑 멤버가 만든 이펙터기 때문에 어떠셨어요? 제일 궁금한 게 제일 규모가 큰 곳이 어디였어요? 공연장에? 마쿠아리 룸이라고 만석! 제가 에피소드 하나 드리면 9월 28일날 엑스제팬이 8년 만에 라이브를 다시 시작했어요. 제가 그날 갔거든요. 어떻게 가게 됐냐면 스탭 중에 마유미상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옛날에 엑스제팬의 시대의 매니저이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표를 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제가 엑스 때문에 악기를 시작했거든요. 저한테는 제 마음속 1번 밴드인 거예요. 그날 가서 현장에서 그냥 펑글을 흘리면서 그 공연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나 더 소름돋게 대기실에 가서 스기조랑 파타랑 소시를 다 만나고 있어요. 정말 영광이었거든요. 피크도 봤고 이야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야기를 왜 들었냐면 9월 28일날 엑스제팬 공연을 봤잖아요. 마쿠아리 룸이라는 데서 근데 제가 마지막 공연을 거기서 했어요. 그래서 공연을 하면서도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굉장히 여러모로 의미가 있었던 그리고 아까도 얘기를 하셨지만 조금 더 충격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병호 선생님이랑 희대랑 동갑이에요. 예전에 제가 잠깐 얘기를 들었거든요. 동갑입니다. 오마이갓 동갑이고 저는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뭐냐면 같은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셨겠지만 같은 무대에서 연주할 날이 꼭 오기를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다뤄볼 제품은 JHS에서 나오는 핑크 펜서 딜레이 후속작 럭키 캣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HS 페달 중에 가장 인기 있는 모델 중에 하나죠. 핑크 펜서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MGM과 계약이 종료됐답니다. 종료가 돼서 페달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핑크 펜서가 빠지고 여기 보시면 럭키 캣으로 변경이 되면서 페달의 명칭도 함께 바뀌게 되었습니다. 서킷은 동일하고요. 색깔도 동일하고요. 어쩐지 그 저기 뭐야 JHS 인스타그램을 보니까 이번에 캐릭터 디자인이 바뀌면서 디자인 바뀐 페달들만 쫙 정렬해서 이렇게 상품을 진열해서 홍보를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기능적인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고퀄리티의 디지털 딜레이와 테이프 에코 사운드를 제공하고 직관적인 컨트롤 노브를 사용하여 다양하고 독창적인 딜레이 사운드 메이킹을 할 수 있는 페달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 다녀시겠지만 일본에 자주 보이는 고양이로 행운을 부르는 럭키 캣이 디자인되어 있고요. 이미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딜레이인 만큼 두 가지의 모드 변경 그리고 레티오를 사용한 다양한 딜레이의 리듬 변화 테일의 톤을 설정하거나 탭 템포까지 다양한 기능을 유저가 손쉽게 컨트롤 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페달입니다. 디지털 딜레이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깨끗하고 반복되는 아름다운 딜레이 사운드에 있겠죠. 테이프 에코의 가장 큰 장점은 순수하고 빈티지한 매력적인 사운드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럭키 캣은 이 두 가지 사운드 전부 필요로 하고 그 수준이 높은 이펙터를 원하는 플레이어에게 적합한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컨트롤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9V DC 정전화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1개의 인풋과 1개의 아웃풋, 1개의 리모트 컨트롤 인풋을 제공을 해서 레드 스위치를 연결해서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타임 딜레이의 스피드 컨트롤을 합니다. 믹스 드라이 시그널과 딜레이 시그널의 밸런스를 조절하고 레티옵 4개의 음표 옵션을 사용해서 딜레이의 리듬을 변경합니다. 리핏, 딜레이의 반복 횟수를 조절하고 다크, 반복되는 딜레이의 음색을 조절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명칭만 조금씩 바뀌었지 일반적인 딜레이의 노부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모드 토글이 있고요. 세 가지로 움직이지만 가운데 뒀을 때는 모드1, 모드2로 사용하지 않는 순수한 딜레이 사운드라고 합니다. 모드를 내렸을 때, 톡을 내렸을 때 모드1이 활성화가 되며 미묘하게 일렁인 듯한 음색을 제공하고요. 올렸을 경우에는 더 어둡고 더 강력한 모듈레이션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이쪽에 보시면 디지털과 테이프 타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펙터 측면의 스위치가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디지털 클린 세팅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저희가 그냥 가운데다 두고요. 오리지널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죠. 일단 기본 클린 사운드 들려드릴게요. 아무 소리도 없죠. 어 뭐 굉장히 뭐 시작하자마자 유투가 되네 유투가 그냥 돼요. 역시 따뜻하고 잘 만드는 브랜드에요. 뭐 이렇게 캐릭터가 바뀌었다고 사운드가 바뀌지는 않겠죠. 근데 언제 들어도 감동을 많이 주는 딜레이 사운드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핑크 팬서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감동을 많이 주는 사운드 같습니다. 이쁘잖아요 또 일단. 그쵸. 어... 믹스를 좀 더 주고요. 타임을 좀 짧게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이 부분은 되게 반응 속도 빨라요. 그렇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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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좀 더 자연스러운 딜레이를 위해서 믹스를 드라이 쪽으로 좀 더 돌려보겠습니다. 역시 뭐 디지털 딜레이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사운드를 연출해 주고 있는 딜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세팅에서 저희가 아날로그로 한번 바꿔볼까요 확실히 다 확실히 아르죠 그 차이를 위해서 다시 또 올려볼게요 되게 브라이트 하죠 디지털 소리가 확실히 여기서 아날로그로 떨어지면 저희가 모듈레이션을 한번 섞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1번으로 템포는 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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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드 2를 네 아 요건 말리네요 그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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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음 음 높은해상도도 같이 가지고 가고 싶어하는 연주자들은 필수 아이템인 것 같아요 이 팩터를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딜레이가 뒷단에 들어갔을 때 그 딜레이 특유의 잔향 자체가 잘 안 들리잖아요. 뭉개져버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런 모듈레이션 계열과 잘 섞어주면서 양질의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모드가 뭐로 되어 있나요? 지금 계속 테잎 모드가 그렇죠? 이러면 딜레이로 해서 모듈레이션 계열을 한번 사운드로 들어볼게요. 딜털로 딜털 딜레이 여러분 다르죠 진짜? 그렇죠? 버릴 게 없네요. 일단 제가 그 예전에 또 이제 이 친구 ARP87이랑 비교를 하는 모델이었는데 이제 그 당시 때는 가격이 10만원 정도 더 비쌌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 럭키캣으로 바뀌면서 만원 차이밖에 안 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핑크팬서의 로열티가 있었겠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도 아쉬웠던 게 뭐였냐면 와 이게 소리가 해상도가 너무 좋은데 ARP87은 정말 저희가 생각해도 기능과 참 여러 가지를 많이 가졌던 모델이었는데 핑크팬서가 사실 저희가 생각했을 때도 톤이라든가 뭔가 그런 한 수이었죠. 반 수 정도? 근데 가격이 10만원이나 차이 났기 때문에 아쉽다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가격이 비슷하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JHS에서 제공하는 이 모드들이 딜레이로서 가지고 있는 굉장히 불필요한 요소들은 다 제거하고 딱 필요한 요소만 갖춰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 페달이 되지 않나 일단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그리고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자기는 다크하고 좀 더 진중한 톤을 좋아한다 그러면 ARP87 쪽으로 가시는 게 맞으시고 나는 확실히 그냥 깨끗한 그리고 선명한 아름다운 딜레이를 택하고 싶다 하시면 맞아야 할 것 없이 럭키캣으로 오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운충 씨께서 럭키캣을 이용해서 사운드를 들려주실 거고요. 사운드를 들어보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좀 럭키캣을 이용해서 사운드에서 사운드가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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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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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또 합리적인 가격에 재출시를 했다는 것에 굉장히 반가움을 많이 느낍니다. 점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2, 3, 9.5, 9.0 제가 기억하기로는 핑크펜서는 9.0, 9.0 받았던 것 같아요. 0.5점 올라갔네요. 제가 사실 9점 드린 거는 사실 더 발전해서 점수를 다 더 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이런 거죠. 어차피 같은 사운드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싸졌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이미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전 거랑 사실 홀이는 딱히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더 저렴해진 가격에 더 좋은 퀄리티의 제품을 만날 수 있다는 것들 이런 것들 칭찬해 주고 싶고요. 일단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그대로 유지되되 가격이 떨어집니다. 너무 좋다. 요즘에 운전하고 다니면서 요즘에 이렇게 유일세가 좀 내리면서 싸졌거든요. 좋습니다. 형님 차가 또 기름 많이 먹잖아요. 좋죠. 어쨌든 다음번에도 이런 디자인을 중시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핑크펜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들한테는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면 지금이 바로 기회라고 그럼요. 이쁘잖아요. 지금도 충분히 이뻐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럭키캣을 만나봤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JHS의 이펙터를 만나볼 것을 기대하면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리만 됩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